사부 독일 낙하산 부대 대원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이 5인족 훈련단은 세계 타이틀을 노리고 30개국이 참가하는 국제 시합을 앞두고 맹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상 목표를 향해서 공중 6000피트에서 뛰어내리는데 풍속과 낙하 속도를 잘 조절함으로써 좋은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호체는 직접 같이 낙하하며 이들 선수들을 지도하는데 낙하산에 구멍이 뚫린 것은 목표에 내리기 쉽게 한 것이고 낙하산 줄만 잘 다루면 목표 지점에 바로 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